빨간색 기능 뭐였지? 빨간색깔 덩글템? 피해 감소? 응 오케이 빅데이터로다가 해 형 형 형 형 롤 그리트 내가 와서 나 알바비 들어와서 해 이 돼진 술도 존마심 돼진 형 사랑해 김상덕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서브야 금요일날 PC방 몇시에 갈거야? 가서 롤 할거야? 포로 팔거야? 친구 없는데 있는 척 하지마라 도네로 친구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봐 임마 와 방금 확인해봤는데 정글트런들 40분 이상 게임 승률 1위내 그거죠 우리 경기는 40분 이상 무조건 간단 말이야 아무리 말려도 웬만하면 30분 가고 뚜이뚜이하면 무조건 40분 이상 갑니다 40분 이상 갔을 때 제일 센 놈 바로 트런들이에요 마스터위보다 더 강합니다 후반가면 아무리 이그스도 자꾸 비벼져서 후반은 가기 때문에 후반은 제일 센 트런들 정글도 안정적이고 탱키에서 나한테도 잘 맞고 문제는 이제 궁을 저한테 써야되는데 흡수할 놈이 없으면 좀 그런데 가렌을 해줬기 때문에 가렌한테 쓰고 그녀석의 탱킹을 뺏어먹으면 된다 케미지 아 잠깐만 그럴수도 있긴 한데 좀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렇게 왜 잘 안하는데 실버냐고 이렇게 해서 실버야 이렇게 안하면 브론 줄걸? 미니언들이 산성돼서 피지컬로는 브론즈야 CS 라인전 라인역이나 이런거 보면은 어어 전년석들이 형나랑 도박하자 형대포 미니언 먹을때마다 나 소주한 잔원샷할게 어때 가져와 야 아니 뭐 다른 플랫폼은 뭐 킬할때마다 뭐 돈을 주는데 당신이 소주한잔을 왜해 마시지마 임마 빨리 디비자 이 셀지 넘었는데 디비자 임마 음 꿈이었구요 네 골드가스란 벌써 갔죠 하니까 브론즈가 더 가까워 당신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자리없어요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25분까지 승리는 곧 지하성 방법이요 흐흐흐흐흫 25분은 무조건 넘겨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좀 불안요소예요 예 흐흐흐 25분전에는 굉장히 낫다는거 괜찮아 쟤도 마스터이라서 쟤도 마스터이라 괜찮아 열점 받으셨나보군 어 바이게 먹어야돼 바이게 에이 음 어디갔지 위로가 위로 술먹방 근데 요즘에 아 이번달에 했어야 되는걸래 다음달에는 바쁘고 바쁘니깐 오히려 더 해도 될수도 있겠다 바쁘니깐 오히려 더 해도 될수도 있겠다 단단히 말해서 팀원님의 군자리를 배꾸려면 이만큼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움직인거야 더 많이 맞는거 같아 난 더 못때리고 나이스 베이가 크면 무섭지 바텀 까자 성공 어 아 베이가 우리 서폿 아니였어? 아이씨 저쪽 미드잖아 어 우리 서폿이 베이가였는데 분명히 내가 잘못봤나? 괜찮아? 퍼블 먹은 팀이 저요? 아시죠? 가랜 녀석 잡으러 가볼까 와드 지우고 무섭게 해줘야지 나이스 소라카가? 오 전지 이리와 모르냐 트로피? 어? 아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앙 아 뭐야 저 실드 뭐야? 뭐지 실드? 그건가? W인가? 이제 드롤은 드롤 왕이 내가 W인가 오케이 아아 보호막이었네 아니 무슨 보호막을 들어 이거 언제 적 스펠이야 가랜이 왜 보호막을 들어 이거 뭐야 존잔이 왜 있어 아 이걸 체크를 못했네요 어 마이 미스테이크 아니 W도 아닌데 뭔가 했네 이 적을 처치했어 나이스! 뭐야! 키즈가 잡았어 아니구요? 어쨌든 잡았어 병들이나 돕시다 야 지금 블루거든? 아니 저기 블루랜다 불용이거든요? 마스터이기 때문에 불용을 빨리 먹을 수 있어 6렙 전에 먹을 수도 있을 듯 참고하시고요 상 아 선티암에 갈 거 그랬나? 선티암에 정글도 괜찮은데 티암에 있으면 정글 잘 들거든요 초반에 좀 정글 잘 못돌아가지고 그런 듯 베이 가니까 헤르메스 가는 게 나을라나 그래도 마스터이니까 린탐이 낫겠죠? 먹고싶어? 먹고싶어? 아까먹었다 아 살았는데 아깝다 일단은 바이게는 먹었어요 네 25분이 아니고 15분 걸리겠는데 너무 무리했다 제뿔 900원 신발부터 가죠 어디있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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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이 생각이라고?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나이스 미뽀 미뽀한테 돈 줄라고 600원 줄라고 마스터한테 먹인거지 2 일단 역으로만 가자 지금 레드가 18초 아 이거 불룡 먹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먹고 레드 먹으러 가자 레드 나올 때쯤이니까 가자? 정글 돌라고 계속 얘기해주세요 그거 좋습니다 내가 정글만 돌아도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져 도라 정글 근데 진짜 왜 던지는거냐고? 뭘 던져 잘할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거지 당신도 관전으로 보면 똑같애 먹을까? 먹어? 지금 먹어도 될거 같은데 오바하지 말자 오면 만유 인력의 법칙인거 마냥 실버사로 잡혀들어갈듯한 플레이를 함 실버산만 오면 어어 진짜 꺼지실라구요 닌 와드 보길거라구요 열받으세요? 뭐야 저 와드를 이렇게 지키다니는 개념이네 미쳤어? 이거 온다고? 뭐? 가봐야되 꼭! 아린님 나이스 소라카까지 오기때문에 마스터위까지 에이 각 만들었죠? 내가 소라카 오는걸 봤거든 맵 레이딩 했거든 야 근데 왜 이렇게 아파? 난 살줄 알았거든 도망칠 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못 도망치네 왜 블루 있거든? 저어 블루 먹어도 되죠 궁을 나한테 꽂은건가봐 제발 버스만 부수지 말라고? 뭔소리야 타이어 내가 달았는디 안된다고? 아니 방금 아리가 블루 먹었잖아 있잖아 블루 지금 죽여가지고 블루 먹었잖아 내가 먹어도 돼 나 레벨업 해야되니까 아리 랩 줘야된다고? 아리님 드세요 그러면 드세요 닌 캐리 하세야돼 이제 블루 있는데 저기 탑 한번 가줍시다 자신잇나보지 난 전령을 먹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왠 땐 때려 끼화메 있어야 되는데 어? 강타 대결 가자 이거.. 이거지? 못 보셨어 크아 흠어lia 어후 으허허하핰하핰하핰 네크가 더 빨리 돌아왔죠? 랩라이프 으하하하핳 넥큐가 더 빨리 돌아왔죠? 냠냠 맛있어 점멸 뭐냐구요? 점멸해서 마스터 2의 평탈을 피하시면서 넥큐 돌아온걸 기다렸다가 0.5조만에 큐로 딜한 잘못하면 평타대결에서 두방크 터지는거있잖아 맞을때 그게 죽을수도 있으니 이게 그걸 예상했어요 어때요? 괜찮았어요? 아니면 쓸데없었나요? 이게 맞아? 맞아 카정안가냐구요? 남의것을 탐하지 말아야지 한번도 좋았던적이 없어 내꺼나 먹어 내꺼먹을때 없을때면 모르겠는데 큰일납니다 불욕먹고싶다 정글 솔직히 개못하거든요? 근데 탑을 더 못해서 정글 가는게 맞는것같대 아무리 지금 정글캐리 메타라도 탑가도 팀에게 민폐쩌니까 그나마 제일 민폐쩌는 라인이 탑이라그래서 탑을 계속팠는데 이번시즌내내 아니었던것이였어 정글이 더 나아 팀한테 정글 정글이 동선도 개구린데 그쵸? 하지만 이 동선 예측하지 못한다 카덕 못해 정글이 영향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근데 정글이 더 나아 이상할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티아메카카 아 이거 헤르메스가야되나 뭐가야되나 그래도 마스터니깐 불욕 준비하죠 네 어? 아아 이거 물론 큰데 그 다음에 티아메카카 방틈가카카 어 저기저기저기 바텀 나이스 미뻑 마스터니 욕심부렸죠? 저게 바로 마스터니라는거에요 마스터니르 하면 다 저렇게 돼 아니면 저런사람이 마스터니르 하는걸까 아니면 마스터니르 하면 저렇게 되는걸까 내가 해봤는데 마스터니처럼 돼요 탑을 탑 10병자만 가는게 아니고 가면 탑 10병자가 돼 베인만하면 야스오만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나쁜 캐릭은 없다 밀어버려 밀어버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내가 밀어 밀어 완전 라인 리세스 해줘요 알파 하고 싶어? 나한테? 죽어? 아이고 어떡해 베이그 홈에서 나 죽을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죽지 않아 나 그것도 다 개살했다 나는 킬각을 못보지만 데스각은 잘 알고 있어 오랜 경험으로다가 그리고 트런들이 피가 많아서 그런지 맵 리딩이 더 잘 되네 맞는동안 볼수가 있어가지고 난 역시 피 많은거 해야돼 마이게도 먹었고 야 전령 갈까 전령? 전령 가버리자 여기 스탑하러 오셨는데 오신김에 전령같이 가도되고 아니면 뭐 스탑 왔으니까 탑갱 가자고? 밀려기에 참아됨 시 Export 늦었어 야 베이가 올라 오는데 이노? 홈аг스 아리 아리 아 trader lleva 한국! 한국 캐릭터! 예스! 끝나자 15분 가자! 오마 까렴 뭐야 이거 일루와 기둥 아재긴가 기둥 3초 스트로우 1초 전진 못돼 기두야 앙! 확실하게 전력 먹어 전력 먹어 타워 2개 정도 이득 보자 다운을 때려도 되는데 등 등 등 등 등 등 등을 앞에서 때려도 맞나요? 꼭 뒤로 가야되나? 가끔은 앞에서 때려도 등 맞던데 그건 왜 맞는거임? 옆에서 다운을 때려도 그럴리가 없다고? 가끔은 그러던데 집에가서 테미남 뽑아오자 아 뭐가지? 뭘가야 잘갔다 소문이 나나 트럼드 원래 첫 템 뭐갔더라? 비싸지가 않나? 어 음 띠아메 아 맞다 띠아메 띠아메스는 있어야돼 기본적으로다가 그러면 정부도 정말 잘 돌고 딜도 충분하고 라인도 잘 밀어요 레드물 헤르메스? 베이가 있어서 헤르메스 가도 될까 싶기도 한데 남이 물방울 근데 뭐 베이가 빼고는 뭐가 없으니까 다 AD니까 끝났죠 뭐 어차피 끝났어 탁 잘 돌다 이제 어? 베이가 밀고있네 베이가 잡으러 가자 아냐아냐 정글돌아 엥테야 정글돌아 리포 이제 바텀 끝났고 어디갔어 베이가 없으면 전령 쓴다 바텀 도와주라고? 바텀 알아서 하겠지 바텀 한번 찍으면 죽어야돼 아이고 그걸 잡고 죽었다고 나이스 야 800원 줬어 잡아서 어 가렌도 죽었고 끝났어 끝났어 여기 2차까지 나갑니다 공통연락받아 철거반이거든 원래 후방가면 더 빠른데 으응 돌방으로 나 막아볼라고 했지만 소용없었고 어 안녕 파워도 퀴로 먹어지기 때문에 미쳤어? 꼭 여기서 또 무리를 해 아니 다 부시고 그냥 가면 되지 후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아아 약간 미스테이크 이래서 좀 늦어졌잖아 또 빨리 끝내면 바로 다음 게임 갈라 했는데 이거 구.. 거드.. 거드러 갈까? 거드러? 거드러 괜찮잖아 탱크도 되고 히드러 가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방템 갔다가 나중에 완성해야되나 그냥 거드러가도 되나 거드러가도 되나? 아군이 타냈습니다 또 저지르셨네요 흫 지금 17불인데 CS 100개에요 나는 정글하면 CS 더잘먹어 라이너보다 이상하게.. 왜그럴까? 내가 만약에 지금 탑이었으면 나 지금 한 80개 정도였을거야 아마 왜그런지 모르겠어 벌써 11레벨? 아래를 한 번 죽이자 어? 죽었을 것 같아요 아군이 다 늦었고 나를 건드냐? 상대를 잘못 골랐어 엉덩이에 힘도 흥이시죠 왜 어째서 젖어 가랜 잡으러 가볼까 가랜 잡으러 가볼까 가랜 잡으러 가볼까 빌려버릴까 가랜 끼게만 들어볼게 아 5막이에요? 근데 어쩌라고 어 뭐가 파도가 지나갔는데 마방 가야겠다 베이가 옹쿠 만나게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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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락하다 피차는거 봐라 피드가 바텀 밀고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농성만 해줘도 될 듯 베이가 미드 같고 물고기 잡전 피차른거 봐 전지 물고기 까불지 말라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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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아악 요성 좋다 달려 달려 자 기둥 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락카님 뛰세요 뛰어 어휴 무서운 물어 어 요성 오우 잡고싶어? 나 잡고싶어? 락카님 가세요 피가 저렇게 없으시네 어 이제 트롤은 트롤왕이 메가 지판한다 어어? 이거 아이 왜그래 빨리 끝납시다 잡자 가고있다 뭐여 어어 베이가도 오군요? 튀어야 되는디? 어 제가 말했죠 어떻게든 빨리 끝낼라고 해도 결국에 30분간다 웬만하면 그냥 나인이나 민지 정글이라도 정글 안전조금 정글 들죠 아니 궁을 쓰고 마스터힐 죽인다음에 피 빤걸로 또 가랭까지 상대할 그런 요량이었거든요 방템도 가자고? 방템 가고 있는데? 거드라 방템이잖아 아 그렇게 낮아? 몇분이야? 20분? 10분 남았다 10분만 버티면 나는 1등 정글러가 된다 스파이더맨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스파이더맨도 열났는데 뭔놈 소리야 다 편집해야 되구만 그거 너 그런거 설계하지마 형 실버야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어 아 평탈 한 대 때리고 해야지 아 거드라로 바꿔서 쿨탐이 길어졌구나 오케이 욕먹죠? 바람 드래곤이었나? 아 바다네 바다가 뭐였더라? 피차는 거였나? 뭐야 헤헤헤헤 꺼져 비실래요? 락칸님! 어머이! 어머어어어어이! 피하고 바다 앙 아리 아리아리라고 앙 아하하하하 어머이 역시 어머이다 하이 이는 녀석 저거 어? 아니 우리 어머니 앞에서 야 피 왜이래 다 짰어 뭐야 어머니가 죽은건가 흑표는 이렇게 많이 되는거 철거방 갑니다 공속 W바닥 으른바닥에 공속이 장난 아니죠 방 방 아 뭐가 따가운데 뭐지 뭐가 나 때리고 있는거 같은데 어깨기도 악 먹어버려 TT 무리노노해 1초농에 냈는데 집에 한번 가야되겠는데 개빠르죠 후방가면은 이게 공속이 열나마니바 받아가지고 타워를 금방 혼자서 되게 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후반 승률이 그 외에서 높은거 아닌가 욕먹으라고? 욕먹.. 아 욕 안먹었네 빠다 욕먹으러 가자 두밝 흐어어엌 흐어어eh 즈 쓰윽 죽음 튀어 욕먹자 아론? 먹고 갈게? 이거 하나 잡을 때는 거드라킬 필요 없겠지? 안 죽었네? 바다 바다 바론 먹으러 가볼까? 지금 바텀에 둘이 있거든요? 바론 먹죠? 바론 먹어야 끝나, 이 점수 때에는 바로 안 먹으면 애들 다 집에 간단 말이야 밀 수 있어 다 바로가 강타 760 피자 비켜 흠이 몸방아 마스터인 운다 1 플러스 1 간다 가지말까 그냥? 열차하면 이 안 가는게 쩔고였다 이 안 가는게 쩔고였다 끝내자 하하하하 열정 받으셨나보믄 바텀에 가서 끝내자고? 아냐 여기 맞아 아냐 아아 노잼 노잼 승리 바로 한판 더 해볼까요 그러면? 트론들 괜찮은데? 괜찮은거 같애 트론들 25분 나왔어 승률 꿀진 25분 경기에서 이겼다? 그렇다면 40분 이후에는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리가 좋았어 미포는 바텀에서 잘하긴 했는데 아리가 커버를 많이 해줬으나 좋았고 22점이나 올랐어 대박 왜이렇게 많이 올랐지? 명의도 받아보느냐 트론들 한 번 더 가자 런들 런들 해 음 아니면 한 번만 할까? 꼭 두 번 세 번씩 하면 안 되던데 흠 형님 뇌절만 줄이시면 좋겠네요 많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뭐냐구요? 아 물인데? 매일 우유 물이 아니고 흠 얼마 안 남아서 마시고 있어 오케이 5픽 보고 가면 됩니다 야서 노벨 좀 싹 다 바름 아 불안한데 괜찮을까? 일단 그분아 잭스 배네 골치 아프구만 탑에 아칼리엔 야서오다 어 나 그냥 또 트렌들 가야될 탱커가 가야될 것 같아요 둘 다 딜러라 야서오는 진짜 잘하는데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서 어! 헉! 1픽이 야서오 변해버렸어 뭐지? 왜 배난거야 크으... 틴킬 지리 지리... 크으... 틴킬 지리 지리...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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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멘탈 좋은데? 어... 스읍... 흐흫...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좀 더 중화시키자... 채팅... 안보는 사람인데... 형은 잔머리 써서 잘하는데... 너무 형이 피지컬을 믿는거 같아... 그거 아니야 형... 뭐야... 꿀밤 맞고 싶은...? 뭐... 알고 있잖아... 뭐지? 뭐야 친구인가? 문제는 노벤이라고 말한 애들치고... 잘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스웨인이랑 뽀삐 나왔네... 스웨인이랑 뽀삐면은... 진짜 버티는 조합이거든? 그럼 나도 환영이야... 뽀삐나 스웨인 먹어도 돼... 궁으로... 바로 털어들 간다...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쟤 바텀이잖아? 뭐야 쟤... 근데 야스웨 간다고 했던거야? 야스웨 바텀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원딜제드? 그저께인가 원딜제드 나왔는데... 그리고 그판 이겼나? 내가? 기억이 안나네... 그판 이겼나? 트런드... 그판 이겼나? 어... 원딜제드 괜찮아... 표창으로 원딜해도 되고... 어... 표창이 없을때는... 분신 2스킬로... 그걸로 원거리 CS 먹으면 됩니다... 저기 트타네...클났네... 사거리 열났는데... 탈리아? 정글 지금 1등인 탈리아를 뽑았다고? 문도에다 스웨인 뽑히... 진짜 극혐이다 저기... 후방가면은... 후방가면 지금 안죽는애들... 뽑히 스웨인 문도 박사 셋에다가 트타 엄청 안기지... 탈리아가 초반에 버텨주고... 나는 문도 스웨인 뽑히... 다 궁 써도 되긴 하는데... 우리팀은... 그래도 우리팀도 센애들이야... 쟤드랑 아칼리 초반에 다 터뜨릴 수 있는애들이라서... 어? 하이드앤베시 저기갔네... 아까 누구였더라? 우리팀이었는데... 뭐왔던 사람이지? 가렌인가? 가렌 상대... 피즈아닌가 피즈? 그쵸 피즈... 피즈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못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뭐... 느낌 없이 생각이 안나... 형 나 그냥 궁금한데... 혹시 온게임넷에서 연락온적 없어? 온게임넷? 아 있어요! 아 그 답변한다는데 깜빡한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가지고 좀... 그랬던거 같애... 혹시 온게임넷 관계자분이세요? 스읍... 내가 보냈나? 안보냈나? 메일을... 아니 좀... 뭔가 생각해야될거는... 스케줄 봐야될거는... 좀 이따가 보고 보내야지 했는데... 까먹거나 아니면 뭐... 그런경우가 있어가지고... boren 맞나보네? 죄송합니다. 근데... 안할게요. 안할게요, 죄송해요. Так 밖에 나면 그것도 안좋아해서... 밥기당하는 importantes 안좋아! 잘 못 하긴다고 안좋아! 인기꾸블이... 이래봬도 계획성있는 트롤이라구 와우와 하하 열점 받으셨나보구 원게임대 가면 나도 좋지 나도 홍보되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척신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사 제가 그래서 인싸 생활 좀 할라고 저기 뭐야 밖에서 하는 그런 것도 몇 번 해봤는데 올해 말이야 한 두세 번 했는데 아 전혀 안받더라고 얼마 전에 구글에서 찍은 것도 너무 피곤하더라고 아침부터 밤 저녁때까지 찍더라고 집에서 하는게 최고다 힘들다 어? 나가기 싫다고? 어 나가지 말자 집에서 이루자 내가 뭐 티비에 나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런거 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난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냥 롤에서 똥이나 싸면서 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네요 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네요 트롤 왕이 나가신다 퀼를 비켜라 삼내깽 오면 필킬 탑 비나기에 처벌될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재미있어 하는거면 나갈게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하면 아 서로 못썼어 나가? 골드나가? 골드나가? 리시 지금 지렸어요 지금 리시 지금 지렸어요 지금 어디 나가면 제일 문제가 옷이야 옷 맞는 옷이 없어 배 맞추면 팔이 너무 길고 다리가 너무 길고 안이뻐 빡치라 빡빡 정글 탈리야돼 어딨지 이놈? 이제 트롤 왕이 내가 심판한다 트롤 왕이 나가신다 개 비켜라 트롤 왕이 지지타도 원래 안갈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영국도 갔다왔는데 부산은 안가는게 말이 안된다 미국도 갔다오고 올해 부산은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안가는게 말이 되나 싶어서 그래서 가는겸 홍보도 흐흐흐흐 어흐흐흐흐흐 가는겸 돈도 벌고 예 돈 버는게 먼저가 아니구요 원래는 안갈라 했어요 와 아니야 전혀 아니야 3렙갱이라 지금 안돼 안돼 저기 못가겠네 MCN 하는게 좋아요 샌드박스 오세요 샌드박스 만약에 제 얘기왔으면 일단 저작권땜에 와아 뭐야 오 바로 전면에 쓸라고 했는데 와아 이게 뭐야? 순삭이네 무슨 뱀 아 와아 이건 저작권되면 저작권 관리하기 좀 빡세 근데 현황군방은 카카오티브이에서 하는거 같던데 트위치 계약에 그런거 상관없을란데 트위치 계약에 그런거 상관없을란데 초반에 조심합시다 탈리아가 진짜 지금 쎄거든요 안맞은 스킬이 없다 주스물이다 아무튼 MCN 제2 오면 하세요 이게 나중에 큰 분들도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 혼자서 하다가도 나이스 보라디 야 근데 왜 3마리만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어설프게 이렇게 탈리아 냄새 약간 난다고? 뭔 냄새 역갱 위주로 하자고? 탈리아가 갱이 센가? 아 어 탈리아 초반에 쎄 어 내가 지금 탈리아 연습할라다가 연습 몇번 하긴 했는데 우리 실버의 메타에 안 맞어 아 땡겨진게 제일 쎄구나 저거 봐봐 순삭땡해 지금 방금 땡겨지면서 뭔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탈리아 가는 길마다 지금 갱킹 성공중이야 25분만 버티자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어 마디 있나? 갔냐? 아 이거 먹었네 이놈 지금이다 탈리아 탈리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다 빠질게 바로 제발 제발 어 어 어 호호호호호호호 오"? 크俞 오우후후 construction 이얗쓰 여기 이거 빛이 뭐야 근데? 언제 패치돼가지고 맨날 빛이 여기 있다봐 해내 버렀꼬 오우? 피하나 가야되는데 이거 어어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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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제라스도 세네 탈리아가 몸이 약하있어 탈리아 지금 스읍 1킬 노데스 모빌 갔네 열라 갱킹할라고 탈리아한테 역갱으로 갑시다 역갱으로 아 레고딜이야? 아 레고딜이야? 어어어 백 백 백 백 그 변신했다 스웨잉 백 백 백 백 터져아 터진다아아 터지지도 않고 또 뭐 당한가 바닥 레고 또 당했어? 아닌데? 뭐에다 아퍼 아 역갱으로 갔는데도 이렇게 안되나? 내가 못생겼다고? 그루나 줘야겠다 갱승사자? 갱승사자가 우리방에서 탄생한진 모르겠어 그때쯤이긴 했는데 제가 쓴게 아니고 누가 시청자가 얘기했어 시청자가 얘기해가지고 저도 쓰고 그랬던거죠 제가 의외로 원조가 많습니다 티를 안내서 그렇지 거의 시청자가 시작한게 더위 대부분이야 시청자가 시작한게 더위 대부분이야 시청자가 시작한게 더위 대부분이야 왜냐면 게임은 후반에 하거든 나이스 아가리 아까 잘난척한 이유가 있었구만 밴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냥 욕먹을 해 그냥 욕먹을 해 뭘 또 태반이야 그 사람들 다 이제 늙었어 그냥 한국에 롤 처음 나왔을때 그냥 한국에 롤 처음 나왔을때 제가 롤에서 제일 많이 봤다고 보시면 돼요 한달정도? 그리고 이제 인벤을 가는 바람에 이제 다른사람들이 많이 보기 보기 시작했는데 개꿀빨았지 초반에 이게 게임이 초반에 뜰 때 빨아야되요 여러분들 방송하신 분들 알거에요 초반에 게임이 뜰 때 그때 그 게임을 하고 있으면 빨 수가 있어 흐흐흫 흐흐흫 쪽빨아야되 쪽 배틀그라운드 때도 초반에 저기 뭐야 이득 보신 분들 많았잖아 방송으로 게임이 재밌어야 돼? 게임 방송이 일단 기본적으로다 인기가 있으면은 같이 인기가 올라가는거네 어 나 그냥 정글만 놀아도 되겠는데 우리가 알아서 나가는데 도와줘야 될까? 이겼죠? 개센거봐 아 넌 빼야지 내가 잡으면 되는데 나이스 나인 밀어 어 뭐가 오는데 아아 아아 뭐야 강타? 아 저거 왜 이렇게 사거리가 기냐? 아 저 탄리아가 문제네 저거 되게 바.. 내가 썼을 때는 저거 되게 늦게 발동하는데 바닥 엄청 빨리 발동되잖아 탈리가 잘하네 저거 적자적소에 있네 탈리아 타볼거 같은데 역갱좀 봐달라고 어 나는 정글먹어야 되는데 역갱좀 봐주쇼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구 역갱좀 아주세요도 아니고 역갱좀 봐주쇼 아이 뭐 난 잘하지마 막 이런 느낌인데 어 좀 봐주쇼 어 돈좀 빌려주쇼 어? 이런 느낌이야 가자 하지만 잘한다 잘하면 봐줘야지 역갱 봐주러 가볼까 라인들 밀고 있어가지구 여기다 와드를 박아주자 이렇게 박으면 되겠지? 그러나 이거 먹어야지 두꺼비 봐봐 탈리아 잘 봐 탈리아 궁있나 이제? 그 궁으로 빨리 오는거 있잖아 그거 서핑보드 잘 봐야돼 용쪽에 있었어? 나 못봤는데 뭐 와드 받는 소리 났는데? 땅콜 한번 파볼까? 탈리아 저기있다 용쪽에 탈리아 용쪽에 그럼 역갱 볼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어어 나이스 밀어버려 밀어버려 타워 밀어버려 타워 밀죠 타워 뽀불 먹어 뽀불 탈리아 탈리아 아니 근데 몬도가 솔킬 당하나? 아칼리아한테? 9리벨이나 되는데? 아 아까 5킬이네 키드 많이 먹었구나 뽀겼다 뽀겼어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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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연막해서 내가 맞네 맞지 그게 맞지 근데 좀 기분이 좀 전령 그래 전령 아 아오케오케 얄미운 녀석 음 전령먹어야지 타정을 가나 전령먹으면 타워하는게 무조건이니까 등등등 음 이건 피해주셔야죠 내가 먹을거라고? 오오오케오케 냄새나는데 아칼리 이거? 시청자 냄새 나는데? 가자 여기 정글 돌죠? 레드 블루가 13초 이거 먹고 블루 주고 레드 내려가야겠다 탈리아 어디서 뭐해? 블라드의 블루 필요한가 근데? 오 나이스 아 다터미네 둘 다 죽었네 없어도 되나? 아이구 소윙 컸다 레드경 먹으러 갔을때 라디 앞에 정글만 다돌아 지금 보니까 아칼리랑 탈리아 싸움이야 내 척신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어 오우 살았네 뽀삐있어요 조심하세요 어 어 아칼리 내 탈리아 버스 싸움이야 왜 안가지 걔 아 트롤 왕이 나가신다 갈게 아 위험한데 여기 와데 드쌤 드쌤 블라디린 드쌤 미드 가지말고 수행 오케이 니가 쏠 마을이다 문도 탈포 빠졌고 집에가서 태양맥 갖고 온다 탈리아 이녀석 왜 활동을 안하지? 불안하게? 어디서 뭐하는거야 불안하게 이 녀석이 이거? 탑 빼고 가자고? 꼬립시다 탑 역갱 준비합시다 탈리아는 지금 탑만 터뜨리면 게임 쉽게 갈 수 있거든 바텀은 두 명이니까 그래도 좀 부담스럽고 저기 또 핑허 박으러 주러 가자 헤르메스 가야된다고? 스웬 시시기 음 뽀비 벽궁 스웬 탈리아 에이피 둘 맞네 어 저기있네 헤르메스 가야되네 어 뭐 헤르메스 가면 되죠 아 와 씨 많이 있나보네 뭐 살짝만 해도 이렇게 아파? 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버스가 더 세다 우리 버스가 더 강하다 아 그래 뭐 부캐하시면 되겠네 스웬 스웬 어 저거 못죽이겠다 라인 좀 찍을 수 있나? 미드나 꺼봐 안 돼 바텀 증신 차려라 내꺼다 아 이게 뭐 전령 타이밍 좋다 야 가자 뽀삐 딸피다 이거 반성이 없나? 형태야 그만 위험해 문도 스웬인 탑 여깄네 달리아 포기 포기 끽끽끽 정글돌아 이거 용갈거 같은데 핑화 박은거 보니깐 홍태야 스웬인 우리편 아냐 조심해 아직 야기에 나아 지금 용쪽으로 가는데 쟤네네 우리 아가리 없어가지고 1대1하면 저기 4대3하면 지는데 강타 지금 방금 어 돌아오고 압박감마 압박감마 강타 640 아 강타 싸움 자신있나 아 아 저 뽀삐 녀석 만이었어도 강타 쓰는건데 하아 딱나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아 당했네 형태야 뭐 할라고 하지 말라니까 30방까지 기다리라니까 아가리가 알아서 해줄것인데 왜 자꾸 물을 해? 탈르마스 마방도 합시다 브라딕 죽었다 이거 헉 야 저렇게 잘맞춰 탈리야 저거 바닥 뛰고 띵 점프 뛰는거 되게 잘맞추네 큰일인데 내가 못생겼다고? 검조 보고 말하실까? 그래 아카리가 해내나 실비대별 문돈데 야 이제 문도 잘 안죽어 오이고 오오오 야 문도가 이겨 이제 8킬인데 8킬 아카리인데 흐흫 문도 11레벨 후에 쎄잖아 너무 쎄 그래도 말도 안 문도 클났다 이제 문도 괴물됐다 아카리가 못잡으면 누가 잡겠어 처형인 가야되나 배가 출출한 밤인데 이래배도 계획성있는 트롤이라고 여기가 똘마을이다 이제 트롤 이렇게 되니까 운영으로 들어갑니다 운영 들어갈게요 지금 저기 스웨인이 컸고 탈리아 괜찮고 트타가 못 꺼서 다행인데 트타 크기 전에 우리가 쇼부 봐야돼 나 구인수 경로구 내가 블록 먹을 사람 제나스가 먹는게 낫겠는데 아 이 녀석 싸가지없네 이거 말도없이 나의 관우야? 상대를 잘못 골랐어 참자 너 8킬이야 그럴수있어 8킬이니까 캐리하고 싶은가 보지 문도 문도 어떻게 잡지 팍팍 밀자 팍팍 문도 지금 지금 템 두개 문도 잡으러 가자 그래 문도 자기 이제 세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여 그때 우리가 덮친다면 야 인마 아아이 제대도 그렇네 이거 군신도 있는 놈들이 여기 공사중입니다 에 뭐야 안 죽었어 뭐야 죽었는줄 알았네 이씨 어떻게 살았지 공사중이 위험한데 왜 자꾸 지나갈라고 하세요 겸도 아이씨 문도 몇뎅이래 저래 바텀 둘에 탑 둘 델포 좋다 델포 좋다 알가리 델포 좋았고 탈리야 1대1 뜨면 내가 지겠지 3킬 그래 우리 하지 말자 꺼지세요 가야야 가야 가야 나이스 앙 아아 앙 아아 앙 아아 아 탈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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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야 끝났죠 탈통기야 났죠 25 25분 25분 전까지 1등 22분야 3분 남았어 피하고 도망가 제라스 스윙 문 돌아서 그거 가야겠어 처형이 지금 바텀 잘 늘고 있거든 집에 못가게 집에 못가게 황 아 나 내가 비사지 가고 있는데 궁이 있다고? 뭔 궁 궁에 치감있나? 없는데 치감 범노들 범노들 궁에 방어 뺏어서 괜찮다고? 문도가 문도랑 수윤은 방어가 세서가 아니고 피를 빨아먹으니깐 무섭지 아아 폴났다 개쎄다 아이고 나이스 제라스 잘하네 아 이걸 가버릴까? 아니야 비사지가 좋아 아칼리가 지금 없고 아칼리가 지금 날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날개 운영가자 우리가 지금 안싸우고 버텨만 줘도 되는데 지금 자꾸 물려가지고 문도 누가 잡냐고? 문도 그냥 잡지마 다른애부터 잡아 문도 있잖아 개달컸는데 넥서스 터지는거 옆에서 계속 처음부터 살아서 계속 구경하는 그렇게 만들어 잡지마냐 못잡고 못잡고 문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어쩔수 없는 욕먹자고 지금 욕템 아닌것같아 대지라 안먹어도 되지 않아? 문도 탑이네 싸울것같다 문도 탑이네 싸울것같다 욕먹자 할것도 없는데 용이나 먹어 정글돌든가 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용중에 불용이 짱 아니야? 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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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앙 앙 앙 앙 무빙잣? 올라오지 얘들아 나이스 제드 브라디 온다 브라디 꽝 비자지 나왔다 처형인 가야될까 그래도? 가죠 뭐 도놈이나 있는데 가는게 맞겠지? 노노? 투구 가자고? 뭔 투구 투구가 뭐야 적응력? 비사지에 적응력까지 가자고? 아니면 비사지를 가지 말자고 가가 과고일 비사지 아 저 적응력 셋 중에 하나 일단은 지금 스웨인이 정말 잘 걷고 탈리아 괜찮고 AD 문도는 그냥 탱커고 딜러 AP 딜러가 둘이다 세타는 후반이고 가가까기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 세타가 아직 열람 못 컸어 애매하니까 가고일? 적응력 투구 하나 더 가는게 낫겠는데 세타는 강타 7급 가시 아 아 깼다 썼어 허표 썼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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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피 찬거 봐 도겸 녀석 아 버려 문도 문도 버려 어 똥망했다 문도를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한명 없는데 그래도 4대 5인데 잡을 수 있냐 문도?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죠? 나이스 그러면 다 잡아요? 아가리가? 나이스 데이디스 이걸 간다고 용을? 에반데 방해 방해 그렇지? 아가리 온다 아가리 나 간다 형 간다 문도한테 궁을 쏘놓고 문도 냅두고 싸 썩이 스웨인이나 트타 때려 트타 때리기 제일 좋긴 한데 트타가 거리내줄리가 없으니까 그냥 스웨인 때려 뽀삐한테 걸자고? 뽀삐 방어 얼마 아 저거 뽀삐같은거 나으려네 아 이래배도 계획성 있는 트롤이라고 트타는 제드가 잡고 나는 그냥 스웨인이나 탈리아를 좀 때려주자 문도는 문도는 기둥 쳐주든 뭐 사실 뭐 비비는거 밖에 없어서 안 붙으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대요 제라스 이거 먹어 제라스 이거 먹어 불러 이거 먹어 제드? 제라스가 먹고 있는게 낫지않나? 문도 있다 저기 문도 까부러 혼자서 정신 못차리죠 너무 크가지고 정신 못차리죠 구겨 문도 어 오바해버렸죠 자기가 너무 세다는 나머지 잡을수있나? 못잡을거 같은데 그냥 타워 주식 이거 조심해야지 하나요? 이건? 꼭꼭에 타워 아 땡기지마 내 머릿속에 어 내 머릿속에 폭탄 집에 갔다올게 가시가 못 가시가 못 가시가 못 가시가 못 가시가 못 아냐 마방 더 있어야 돼 그래 적응용 가자 빙하기에 접어들 시간이다 각압은 아직이야?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해볼게 여러분들의 템 몇 개 얘기하니까 적응형이 낫는 것 같애 적응형이나 각오일 둘 중에 하나 가시는 이 다음 템으로 가던지 프레이오드는 내꺼다 정글 돌라는데 정글이 없네 먹을게 저 밑에 볼렘 하나 트로이왕이 내가 심판한다 아 왜 나도 모르게 미드에 오지 난 안되나봐 내 골드 아닌가봐 일단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해 생각도 안해 그냥 여길 일단 도착해야 돼 학교같이 마치 반복되는 그런 등교 시간처럼 무조건 미드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한단 말이야 출발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집에 가기 전에 아이템 생각을 하고 이래봬도 계획성 있는 트롤이라고 뭐야 꼬삐? 봐줘 봐줘 광타 꼬라아 애들 올 미야거든요? 문도 바텀 안가는게 나을 것 같애 어어 되나? 크타 되나? 나밖에 없어 나밖에 아 어그로는 좋았는데 뺐어야지 어그로는 잘 끌었어 미친분도 어어 어어 383 조심해 이제 아칼리 끝났어요 이제 못녹여 못녹여 저기 탈리아나 특타 아니면 못녹여 스문도 못녹일 것 같은데 이제 빨리 끝내야돼 지금 내가 커야되는데 내가 좀 되게 딱딱해야되는데 왜이렇게 안 딱딱하지? 정글 돌아 영태야 정글 돌아 아카리 18레벨이야 가고일 아 아 18레벨인데 왜 먹는거에 아이 이제 트롤은 트롤왕이 내가 심판한다 둘이서 문도 잡을 수 있을라 난 못잡겠지 물이 논호해 근데 우리 애들 내려오고 있거든 도망갔냐 문도야 그 등치에 그렇게 땡땡땡땡한데 신기한데 갔냐 갔네 안갔네 어어어어 이래봐도 대략성있는 트롤이라고 내가 막아야겠는데 여기 알칼리 없어서 쏴면 안되는데 아 나 적응용까지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면 좋겠다 자꾸 바텀에서 강보시면 바로 나가요 어어? 나이스 잘했다 제디야 가자아 잡아! 이놈 잡아 이놈 잡아 이거 막아야지 공사중잉 아씨 아퍼 그냥 안죽어 이런 하하아 온도가 큰일이네 그거 죽여야돼 와아 저이씨 잘 도망다니냐 10대 쓰라해서 그런가? 도망 쩌네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 튀었어 아니 스웬이 안녹아 스웬 때려도 뭐 기별도 안가는거 같고 둘이서 때렸는디 템사자고? 나왔따 적응이형이 나도 이제 안할듯 여기서 이제 내가 딜템 하나를 가던지 거드라 히드라를 가던지 아니면 이제 까시가본 나올 때 됐어 트타 이제 클 때 됐거든요 치감 아무도 없다고? 내가 가야되나? 아 가지말라며 나보고 나 치감 가줄까 보면 내가 처형인 가줄까? 처형인 말고 치감땜은 없죠 모렐로랑 지금 다음 장목 5군 각각 가면 치감된다고? 아 그랬나? 고통스러운 상처? 근데 각각 까면 되겠다 이제 각각 까면 되겠다 AD템도 가야되고 바론쪽에 와딜좀 해야되는데 털가벗 먼저 가자 천원이었나? 그거 얼마였지? 우리에 버렸어? 꼬삐가 이걸 던져주네 꼬삐가 이걸 던져주네 뜯다 잡아라 살았다고? 저걸 또 사네 저거 저걸 또 사네 난 이럴야되네 문도 문도 아파 씨네 이렇게 아파 아 저 힐 알아라 알았어 됐다 욕심 버려버려 쩌 그냥 뺄걸 왜 들어갔지? 35분부터 나의 시대인데 이제 뭐하냐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처 이거지 나 10세스야 나도 10 저쪽은 트타 여긴 나 구멍 구멍과 캐리의 싸움 트런들 욕심부려 그렸지요 문도서엔 트런널들 평대로 안 때린다고? 쓰읍 쓰읍 하아 그렇긴 한데 가시가 뭐 때려 놓으면 트타 밖에 없긴 한데 스웨인도 사실 근데 스웨인 평타 은근히 많이 치긴 해서 안그러면 지금 처형인 가야되는데? 처형인 자리도 없어 800원 그냥 그러면 갑발을 빨고 아니면 도대체 뭐야 문도 갑발을 팔고 가야되나? 피하면서 팔까? 뭐야 브라지구신 미친 문구 어어어어 야 어깨 어깨 수윤때리게 땅탄나? 몬도 잡히겠다 구가 몬도야! 구가 이 카워 나 이제 안 아파 맞을만해 바깥에 오면 기둥이다 이놈아 끝내 죽었죠? 에쓰 이게 바로 약속의 35분인가 틀어놨들 아아 뭐야 내가 죽였네 공으로 파워 아아아아아아 이 녀석 타워 빠른 놈을 알아가지고 형 간다아아 타워치러 간다고 기둥 하잇 탁 아 밀지마 임마 이 녀석들아 탁 에쓰 흐흐흐흐흐흐흐 역시 철거다 이거 마지막 한탄 이긴게 컸네 왔다 약속의 35분인가 진짜 제드 명예 주자고 누구 줘야 될까 아칼린 안줄거에요 아칼린 안줄거에요 제라스 주자? 아아 야 다 제라스 줬어 호호호호호호호 rom 서로 주기 싫어서 제라스 준건가? 제라스가 잘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마스터 한판 오늘 팀은 더 좋고 트럼들 이렇게 쌓은데도 정글을 잘 두니까 그래도 탬이 나와서 그래도 팀이 기여를 한다 그쵸? 10데스긴 한데 다른 놈 10데스랑 좀 느낌이 틀렸어 도움되는 10데스였어 격전 해볼거냐고? 격전이 뭐지? 아 그런거 안하면 돼 아 뭐야 잘못 눌렀다 아 뭐야 영상 어디갔지? 준비해놨는데? 아이고 아 이거 아닌데 이걸로 해야겠다 저장한거 어디갔어 저장한거 어디갔어 저장한거 어디갔어 무서운 마우스 산 이유가 이거라고? 흐흐핳 아 이렇게 아냐 소리가 나네 다윗 무서운 마우스 이거 마우스 클릭 소리 안난다 원소술사 마우스 가자고? 원소술사 럭스지 정신 차려라 아 연기하다 안해드면서 상관없습니다 처음보는 놈은 뭐하는거지 하면서 저격 못하는거고 어차피 화면이 가려졌기 때문에 애매해진거지 근데 이 시간대는 사실 저격하면 잘 걸려가지고 소용이 없긴한데 무서운 럭스 처음보는 놈도 저격하냐구요? 어저께 아침에 롤했는데 저기 시청자 두번이나 만났어 한명은 처음부터 아는척하더라고 두명이 아는척하더라고 그 다음판은 끝날 때쯤 되니깐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 어?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아본 판은 졌어요 나때문에 그 똥싼판인데 무슨 뭐였더라 정글이였는데 짜오였나? 하필 짜오 다 잘되다가 그때만 똥쌌는데 방송하세요 방송 안하고 있다가 쉬고있다고 그랬는데 다들 자기가 태워준다고 그랬다가 개발렸지 바드판 아니야 어 그거는 저격도 아니고 그냥 걸린건데도 그정도니깐 저격 당하기 쉽다 이거지 조심해야된다는거지 그건 현지인들이지 당연히 나 혼자 돌리는데 누가 저격을 해 어떻게 알고 어? 여기 다치됐어 다치되면 안되는데 이거 쓰고 여기 다시 가자고 아 귀찮아 여기 해야돼 여기 해야돼? 여기 해야돼?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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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디데이 16분이니깐 빠르게 끝낼수 있는 짜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오나 초반노시용 녹턴 뭐 이런거.. 이불린 이런거 음.. 일단은 좀 보자 뭐야 알리스타가 왜 둘이나 있어? 깜짝이야 1일 우르곤 노베 그니까 지금 제 점수대가 딱 보시면 개못해요 애들 근데.. 개못하는 애들이 수준이 높다? 말이 안되는 판인거야 방송을 꾸면 개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상하게 방송할때는 뭔가 한두명씩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리렐리아 저기 가져갔네 가끔 버스가 있는데 부캐가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뭔가 좀 방송 끝판이랑 안 끝판이랑 좀 차이가 있어 가끔 뭐할까? 아 뭐하지.. 짜오 한번 더 할까? 짜오 한번 하자 어어 시간에 없어 전작으로 짜오 초반에만 잘하고 후반에는 좀 잘 사리자 짜오 뭐 크니까 완전 쓰레기더만 빨간색 가야겠다 어 리신이네 잘됐네 둘이 초반러시 가자 르블랑 같은거 왜 배내야 되구요? 부캐나 대리가 르블랑하면 게임 금방 터지거든요 뭐 해볼 수도 없이 한명씩 순삭되고 시작해가지고 르블랑이랑 뭐 제드 이런거 암살자 배내야 돼 다른 놈들은 다른 놈들은 잭슨은 솔직히 큰데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놈들은 잘해도 어떻게 좀 시식이 걸어서 되는데 르블랑은 안돼 르블랑 제드 막 이런건 안되지 한타하기 전에 공쓰고 들어가도 된다고? 오케이 궁을 자꾸 너무 늦게 써가지고 바로 이 박자마자 궁을 써야돼요 아이 왜 왜 답지가 되는거야 이거 못하는 녀석들이 자꾸 팀을 가려 그냥 대충하지 어차피 다시 돌려도 어? 자기같은 사람 만나는디 대충해 여섯들아 어? 뭐 다시 돌리면 뭐 좋은 애들 걸릴거 같애? 하지만 전적보면 알수는 있다 전적보면 운행한지 얼마 안된 버스같은거는 가려낼수 있긴 해 3점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거지 못하니까 팀이라도 가려야죠 잊으셨습니까 17연패대 1을 17연패 그거 언제적이야 그저 5년전인가 잘해도 지고 못해도 지고 한명이 나가 저쪽에 나가는데도 지고 그러더라고 로또를 샀었어야 되는데 뭐 아무렇게나 지더라 나도 불가능할줄 알았어 억지로라도 이긴판 나오거든 너무 지면 5대4는 많이 져봤어요 4대5도 많이 이겨봤고 의외로 이길수 있어 어제도 5대4 진거 같은데 어제도 중간에 하다가 저쪽 원딜 나갔는데 졌어 4대5로 4대5로 어여 뭐야 왜 나 미드야 어씨 왜 나 미드야 어씨 왜 나 미드야 어떻게 된거야 정글 서포스를 돌렸는데 이런 난 3점 소중한데 빅토르 할까 그냥 탑빅토르 요즘 하고 있는데 나 원래 사실 미드 빅토르가 더 낫거든 그러면 일단 르물랑 같은걸 피즈나 르물랑 같은거 확실한가요 바꿔달라가지고 물어볼까 서포터가 할텐데 그래 물어보자 혹시 미드 가고 싶은분 없나보거든 음 없네요 괜찮아요 빅토르나 아니면 스웨잉 가도돼 내가 정글이 아니라 탑이네 줘봐 바뀌었다니까 바뀐사람 좀 있는데 큰일났네 탑미드 오케이 제가 그럼 탑감 됐다 됐다 탑이나 미드보다 아 미드를 못하는건 아닌데 미드하면 위로도 다녀야되고 아래로 다녀야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귀찮아 탑빅토르 가자 탑빅토르나 한번 보고 갑시다 바꾸는거 맞죠? 바꾸는거 맞죠? 말이 없어 바꾸는거 맞겠지? 근데 왜 쟤 정글들 저기 강타 들었지? 님 근데 왜 강타임 탑잭슨가? 아닌가? 잘못들었나보다 탑빅토르 승률 안좋은데 띠모 탑미드 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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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잭스네 이거 탑잭스 미드탈로네 요거 미드탈로님 탑잭스 인듯 정글쩍 탑잭스면 좀 할만해 어 잭스랑은 좀 할만해 내가 티모가 두랜드 서포트이지 무슨 탈로니 서포트를 하겠어 옛날에 미드티모 많이 했죠 2시즌 때 1시즌 때 음 탑 미드탈론 그 다음에 탑잭스 그 다음에 짜오 어 짜오 이렇게 무섭냐 저거 무슨 스킨이지 잘 안보이는 스킨인데 불안하다 야 그래도 우리 팀 전시즌 골든에 3명 제일 미드 망가는 닉네임 장인 무슨 장인 짜오 장인 양승만 짜오 안해 무슨 장인인데 꼭 그거 안하더라고 이상하게 하다가 실패해서 여기 있는거겠지 장인하다가 지겨워져서 짜오 뺏겨서 같은 2픽인데 저쪽에 먼저 떴나 잭스 대 티모 상승 51.89 왜 잭스가 그렇게 안밀려 잭스한테 잠깐만 저 녀석 저거 그저 좀 봐야겠다 나도 통계학적으로 접근해야겠어 잭스가 지금 잭스 크면 그냥 게임 끝이거든 탑에서도 잭스가 지금 오케이 야 근데 잭스 첫판인데 랭크 승률 74게임에 49%인데 잭스가 첫판이야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 설마 잭스를 이번 시즌 처음 했다고 11시간 전에 케이틀린인데 오늘 첫판이 잭스 탑으로 왔다 킹리적 가심 이거 수상한데 이거 잭스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 잭스 하루전에 솔랭 한번 있는데 왜 없다고 뜨지 뭐지 베인 베인 아니면 트롤 베인 1승 4팬데 1.36 대리가 아니고 시청자일수도 있어가지고 시청자가 아이디 빌려왔을수도 있어서 그냥 대리나 대리는 보통 정글하는 미드가드라고 응? 뭐야 시작을 안내 근데 어? 에코? 0%? 형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면 못 돌아가는데 어 제 원인을 다 찾았어요 제 원인은 해결이 안되는 원인이라서 그러면 밖에서 찾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에코 자러갔다고? 무서워서 다치한건가? 그런데 다치 실패? 언제 시작하는거야 그러면? 우리팀에서 유일하게 랭크 승리 50% 넘는다고? 아 그래요? 제발 다시하기 진짜야 우리팀 다 50% 없어? 제발 제발 염 진짜네? 그게 아니고 상대편까지 합쳐도 내가 50% 넘는 사람이야 유일하게 51%야 내가 다른 상대편이랑 우리팀까지 합쳐도 다 40 몇%야 이놈들 흐흐흐흐흐흫 이 놈들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이거 개꿀잼 팟 나오겠는데 이거 그러면 완전히 그냥 뭐라야되지? 그냥 현지인 팟인데 이거 아깝다 여기 창 안보이지 봐봐요 49,48 45,49,47 나만 51 49,48,48,49 내가 유일하게 내가 캐리각이야 이지훈 교수님한테 기말고사에 두고보자고? 여기서 말한다고 듣겠니? 이리 와 야 나갔냐? 예코야 튕겼냐? 이거 할만한데 예코야 갔냐? 이거 안 튕기는 버그 있어가지고 다시하기 안되는거 아니야? 다시하길 언제 켤수있어 3분 지나야 켤수있는건가? 다시하기를 하기엔 너무 이르다 다시 하기는 빨리해야지 3분이었나? 으어어어어어 아군을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적에게 당했습니다 다시하기 제발 3킬이나 줬어 킹시하기 에이코야 오지마라 제발 자러갔어라 제발 다치된줄 알고 다시 재점 아니겠지 제발 제발 오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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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온다 안온다 1분 50초 30초만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해놔야겠다 잭스 사모시 뭐 사온건 없네 어 어이가 없네 2분 12초 MOD. 아까 아 .. 킬 킬 개 까 에이코야 오지마아 킬 오지마 오면..클난다 어? 아 큰일날뻔했네 언제 되는거야 이거 빨리빨리빨리 오케이 하아.... 큰일날뻔했네 지는파 잘 넘어갔구요 좋은 시스템이야 아아... 좋은 시스템이야 어이 큰일날뻔했네 이씨 자러간거야? 이거 닿지하면 보통 확인하지 않나? 그냥 자러갈 수가 있어 흠 혼일날 뻔했다 다시하게하면 0점 다행이네 짜장 멍청이띠 빨리 돌리자 쟤네들 만만 나게 응 빨리 돌려야돼 어 뭐야 이거 어? 어디갔어 랭캠 뭐지? 점검인가? 에이 씨 4시 30분 이 씨 아이씨 30분인데 딱 하하하하하하 아니이 아이씨 왜 나가 왜 닫지 에이 아 뭐야 방금 꺼졌어? 아 재밌었습니다 네 얼른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에이 씨 아 점검 오늘이야? 아 6시 점검하는데 왜 4시 반에 하는거야 점검은 아 1시간 반 경기 나올수도 있으니까 1시간 20분 까지 해봤다 내가 1시간 20분 까지 해본적 있어 최고기 최고기로 70몇분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옛날엔 그랬었는데 풀템인 상태로 계속 템받고 아 이것을 한판 더 돌리고 잘라는데 이게 점검이 걸리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밤 8시 은저리에 뵐께요 여러분들 잘자요 안녕 고맙습니다 잘자요 안녕 고맙습니다